표적 정치감사 논란 감사원 존립 이후 되돌아 봐야 감사원이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여온 특별감사를 두 번째 연장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태의 압박을 받아왔다. 방통위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권의 의중을 반영한 찍어내기 감사, 표적감사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 감사는 공직자복무 관련 제보를 이유로 내세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애초 3주일정으로 시작됐으나 지난달 19일 기간을 2주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기간을 또 늘렸다. 감사과정에서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하라며 허위 답변을 종료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직원들에 대한 신상 털기식 감사, 별건 감사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 추가 연장 결정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직권 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방위적인 감사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보는 심정이 너무 답답하다며 사직소를 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권에 충직한 하수인이 된 듯하다. 여권이 함께할 수 없다고 지목한 인물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 방통위, 한국개월연구원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 찍어내기 감사 비판을 자초하더니 지난달 23일에는 하반기 감사 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가계 동향 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혔다. 여권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제연구기관들을 콕 집어 감사에 착수했다. 이쯤 되면 전정권 손보기의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야 한다. 그나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은 내 팽개친 채 감사권을 남용해 권력을 뒷받침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감사원이 정치에 포획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조직에도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일이다. 한 번 잃은 신뢰는 영안에서 회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